리븐가자고? 아 싫어 레넥토 럼블? 아침엔 야소지 럼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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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티어가 오를 때마다 부실골프 하는게 약간 이해되지 않음? 죄송한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지 실번만 있어 그런지 올라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럼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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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참아야 퍼블을 먹을 수 있는 법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기다려봐라 이거 이를 퍼맨는거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 이런거이다 럼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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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블 야소로 이길 수 있다고요 실버의 레넥톤은 야소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실버의 레넥톤은 야소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 포타 어 포타 레넥 얼마졌냐고? 뭔 소리야 레넥톤 레넥톤 원래 이길 수 있어 야소로 실버잖아 여긴 실버라고 라는거 시 wished 천 abre 너 바본데 노스턴 빠졌잖아 기분 탓이 아닌거 같아 지iken 처울 너무나도 엄격해 버리고 이게 풀어옵나? 이게 풀어옵나? 이게 풀어옵나? 게임 수준이 참이라고요? 벌레 새끼라고? 레닉톤? 아니야 레닉톤이 벌레인 게 아니라 내가 좀 잘하는 거죠 제가 좀 잘하는 겁니다 레닉톤 아침에 잠이 들겠다고 아 친구 이거 초반에 발려서 그래요 이게 친구 초반에 발리니까 뭐 오버하는 거야 그냥 어어? 자야 어디 가냐? 어어? 자야 너? 어어? 자야 너? 어? 어? 아니 나 저.. 아 아니에요 뭘 직이에요 잠깐만 나 저만 있는 줄 알았어 아이 나 저만 있는 줄 알았다고 아이 1댄스쯤이야 킬 좀 시켜주는 거지 3킬 못 켰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진정해요 님들 친구 참 궁 없는데 얘는 궁 없고 난 궁 생리거든요 으앗짜 으앗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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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없었어? 아니 아 이 상태 이상해 아침 애들이 아침에 포인트 올리긴 좋겠다 아침 친구들이 잠이 좀 덜 깼네 아침 이 친구들 일어나를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해야 재밌는 거야. 원래 아슬아슬하게 해야 재밌는 거야. 나 때문에 엄청 많이 풀어진 거 알지? 님들 인정하시죠? 이거 야소의 반란이라고. 아침은 과학이지. 레모띠아 구독 고맙다. 아이고 레모띠아 구독을. 나이스. 트린다미어 여깄어. 내 또 막을게. 뭐야. 어디갔어? 조밥이네? 저밥이네? 야 그나마 저 팀명에 트린다미어가 제일 잘해. 하아si. 제이로우스. 장락 못 쓸 수도 있지. 응대를 보셨잖아요. 그때 잘했던 거. 또 이렇게 한번의 실수로. 아까 전에 잘했던 걸 무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다음 전밥이라고? 하.. 하..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해놔갖고 이건 무조건 이겨 운영 원래 잘하는 쪽에 있는 거 어? 끝났네? 우리 바론 먹었어? 말이 곧.. 아! 으음.. 수은 가야겠다 바론 있냐? 어? 너만.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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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 봤어? 나의 힐링 어? 어? 우리 아닌데? 야 나 재미 못 봤어! 이제 다 빌었으면 자야 껴으라고? 아니야!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텀 말렸었고 정글.. sr님 여기에 선물 감사합니다 자라보다 내가 더 딜 잘했네! 인사 살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